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세상에는 좋은 능력과 좋은 스펙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자기 삶을 잘 못 풀어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능력과 좋은 실력을 갖추는데도 왜 삶이 풀리지 못할까? 여러 유형이 있겠지만 저는 오늘 인성이 많은 사람들의 특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대표적으로 인성이 많은 사람들이 능력과 실력을 잘 갖추는 것에 비해서 자기 삶을 잘 못 풀어나갑니다. 그러니까 헛똑똑 허당이 좀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한번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주에서 인성이 많다. 인성은 정인과 변인을 이야기해줍니다. 인성이 많다는 것은 목에 있어서는 일관이 목일 때는 수에 해당이 됩니다. 일관이 목일 때는 수에 해당이 되고 화인 경우에는 목에 해당이 되고 일관이 토인 경우 이때는 화가 해당이 되고 금인 경우 토에 해당이 되고 수인 경우 금에 해당이 됩니다. 이것이 전부 다 인성에 해당이 됩니다. 간목과 을목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 일관이 목인 경우 화인 경우 토, 금, 수 그런데 이렇게 인성이 많이 있다. 인성이 많으면 인성은 자체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항문을 이야기합니다. 항문. 그리고 우리가 공부를 이야기해줍니다. 이것이 많이 있으면 오히려 다자무자에 걸려서 없다. 그러니까 뭐냐. 항문이 없을 수도 있고 공부와 인연이 없을 수도 있고 말 그대로 사주 구성상 인성이 많으면 이것저것 공부를 많이 배우고 습득하고 좋은 스펙을 갖춘 사람들이 또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인성에 많은 사람들이 왜 자기 삶을 목표로 나간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능력과 좋은 실력을 갖추었는데도 사회생활을 잘 못하거나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실패에 돌아가는 경우 있고 또 그 좋은 능력과 실력을 갖추었는데도 어디 이력서를 내거나 아니면 또 어느 곳에 자기가 지원을 하게 될 때 막상 가서 하면 힘들어하거나 아니면 잘 되지 않는 경우 이것이 바로 인성의 많은 경우에 해당이 된다. 이걸 이야기해줍니다. 그러니까 저는 대표적으로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실력에 비해서 능력을 잘 갖춘 사람이 자기 삶을 목표로 나가는 것을 저는 인성이 많은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일각의 목인 경우에 인성이 많다 그러면 여기에서 치고 나가는 것은 화에 해당이 된다. 화는 식상이다. 식신과 상관을 이야기해줍니다. 감목이 식신과 상관을 통해서 추진하고 배포 치고 나가는 추진력과 배짱을 이야기해주는데 수의 기운이 너무 많으면 얘를 극하게 되겠지요. 감목에게 있어서 수가 많으면 수가 많으니까 화를 극하니까 추진력과 배짱 배포가 약해진다 없다 이렇게 보겠지. 소멸이 되니까 이론은 많은데 생각은 많은데 공부한 건 많은데 이런 부분에서 약하니까 회사에 들어가서도 자기가 잘 작업을 못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왜? 자기 눈에는 다 모든 부분이 잘 갖추어서 보면 상대들이 좀 허술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 허술한 것과 상대하고 그런 부분에서 갈등을 겪으니까 자기 머릿속에 있는 이상과 생각하고 다른 걸 눈에 보이니까 잘 어울리질 못하니까 조직 생활에서 힘들 수가 있다 이걸 이야기해줍니다. 그래서 인성이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특성이 있다. 이것도 똑같이 그런 식으로 보면 됩니다. 화가 많아 일간 화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이 목이 많다. 목이 많으면 토를 붕괴를 시키겠죠. 토. 목 갖고 토. 식신상관에 해당하는 분들은 토를 붕괴시키고 또 토 일간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 토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 금이. 금이 식신상관에서 추진력 배포 배짱을 이야기해준는데 화가 많으니까. 화가 많으니까 금을 녹이니까 이렇게 약해진다. 이렇게 똑같이 배색하면 되겠죠. 그래서 인성이 많은 사람들이 삶 자체에서 허담들이 많다. 인성이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것저것 머릿속에 습득된 것은 많지만 삶을 풀어나가는 데는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 주변성 이런 부분에서 많이 조직관계에 들어가고 주변성에서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인성이 많은 경우 하나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인자는 일간이 임이다. 예를 들면 신유를 가지고 있다. 신유. 임신 이렇게 임신. 그 다음에 여기는 이민이니까 열리면 이민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이민. 자 인성이 많습니다. 인성이 참 많아요. 인성이 많으니까 식신상관은 극하겠죠. 인신상충 떼겠죠. 이렇게 많이 있으면 머리속에 습득된 것은 굉장히 많은데 사회성이 떨어진다 이걸 이야기해줍니다. 자 똑같은 건데 다시 한번 이렇게 해보자. 임신이 있다. 태어난 시간이 만약에 이르면 신유씨 그냥 신유씨는 없지마. 신유씨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유씨. 그리고 이민이 이렇게 있다. 만약에 이런 경우 이런 경우 이렇게 인상이 뒷부분에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식신상관은 태어난 달에 있어요. 여기는 태어난 시의 임시가 있습니다. 이민씨. 이런 경우 사주는 어떤 건가. 어떤 사람이 훨씬 더 자기 인생을 재미있고 편안하게 살아가는가. 이 고통 속에서 그래도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주는 이 사주인가. 이 태생인가. 이 태생인가. 이 태생은 참 고생 많습니다. 항상 어느 곳에 가면 고생을 탁월하고 열심히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사람. 그러나 늘 고생을 많이 해야 할 사람. 여기는 뭐냐. 부침 변동이지만 자기 중심으로 잘 살아가는 사람. 그러다가 어느 기회가 주어지면 그래도 만약에 5대5이나 이렇게 들어오면 나름대로 선방하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태생들은 뭐냐. 역행을 하겠죠. 금, 수, 목으로 역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곳에 가더라도 자기가 꼭 최선을 다해서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개척해 나가야 하는 명령이 떨어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해결사 노릇을 해제하는 겁니다. 좋은 데서는 안 부르고 꼭 악죽고 있는 곳에 불러서 와서 이런 일 좀 해달라 이렇게 나오니까 삶 자체가 고달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인성이 이렇게 많이 있다. 인성이 많이 있다. 및 공부를 계속 하겠죠. 및 공부 뭔가 배우고 계속 뭔가 사회활동을 한다. 그런데 여기는 공부를 많이 하고 그리고 자기 중심으로 나가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훨씬 삶은 이 사주마 훨씬 더 괜찮습니다. 여기는 타고난 고생을 많이 타고났다. 고생을 많이 타고난 유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혹시 아이들이든 누구든지 이런 인성이 많은 사람들이 인성이 많은 사람들은 개울법이 뭐냐. 어떻게 하면 그래도 어떻게 타고나는데 어떤 개울법이 뭐냐. 저는 이렇게 볼 때는 저는 아이다 하면 반드시 이름에서 장명을 할 때 장명에서 이런 경우는 반드시 재성을 가지고 활용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들어오는 것은 화에 관계된 부분을 가지고 화에 관계된 것은 양화와 응화가 있는데 어쨌든 얘가 정답이다. 얘를 이 안으로 투입을 시켜서 장명을 해서 얘도 살려주고 햇빛을 줄여서 얘를 살려주고 얘를 눌러주는 것이 가장 개울법이다. 이건 진짜 이름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주 구성이 그냥 잘 이루어져 있으면 어떤 이름을 갖다 드려야 해도 괜찮지만 이렇게 인성이 많은 사람들은 반드시 이름을 가지고 사주에서 필요한 오행을 잘 잡아서 활용을 해 주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태어나서 그 아이가 그 이름이 불려지고 학교 다닐 때 그 이름이 호명이 되고 취직이나 합격할 때 그 이름이 불려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이러한 화의의 기운, 재성을 가지고 이름을 잡아주는 것이 가장 좋은 개울법이다. 이걸 이야기해 주고 저는 두 번째 이 개울법은 뭐냐 이렇게 시진상관이 많이 있는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일단 뭐냐면 더 이상 습득하고 배우는 것은 별로 좋지가 않다. 많이 배울수록 식자우안이 된다. 식자우안. 그러니까 오히려 배우고 많이 습득하는 것이 근심이 된다. 이 말은 이렇게 인성이 많은 사람이 자꾸 배우고 습득하는 것이 결국 뭐냐 사회활동하는 데는 빵점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왜? 늘 그 속에 갇혀있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는 데는 너무 열악하다. 머리에 지식은 많이 들어있지만 밖으로 나가는 데는 어린아이와 마찬가지로 불안정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이렇게 인성이 많은 사람들은 뭐냐면 오히려 밖에 현장에서 마음껏 움직이는 것이 좋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인성이 많은 사람들은 영업을 많이 권유합니다. 영업을 해서 돈을 벌으라는 것이 아니라 영업을 통해서 체질을 변화시켜줘라. 그것이 개운 떡 중에 하나다. 얘기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영업 갖고 이렇게 인성이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냐? 잘 못 법니다. 왜? 늘 이론을 갖고 들이대니까. 그런데 영업을 통해서 영업이라는 것은 이 사주에서 밖에서 그 자체의 인성을 녹이는 걸 이야기합니다. 녹이고 자기를 극한다는 걸 이야기하죠. 그걸 받는 것은 자기가 영업하면서 사람들과 많이 붙임 변동을 겪고 아무리 자기가 똑똑하고 잘난 척을 해도 사람과의 비즈니스에서는 약하기 때문에 거기서 아픔을 겪겠죠. 그러면 아픔을 겪으면 관둘 것입니다. 그런데 관두면 안 된다. 오히려 그 트레이닝을 계속 시켜줘라. 자신을 위해서 하다보면 얘가 큰 자체가 녹기 시작하면 이런 태생들은 워낙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반전시켜서 크게 성공시킬 수 있는 기운을 갖고 있다. 인성이 이렇게 잘 활용이 되면 좋은 인성이 활용이 되면 뿌리 깊은 나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워낙 지적 역량이 좋기 때문에 삶에서 유해 있게 누군가에게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해결을 할 수가 있다. 이걸 얘기하는 건 그래서 인성이 많은 사람은 결국 배운 것이기 때문에 배운 건 뭐냐 누군가에게 조언을 해주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그러한 역할, 그러한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가르치거나 아니면 상담에 관계된 부분도 좋습니다. 단, 그 과정에서 트레이닝이 되지 않으면 트레이닝이 되지 않으면 도중에 힘드니까 또 자기 이름과 자기 생각과 다르니까 관둘 것이다. 그 관두는 것이 식신상관이 약하니까 포기하겠죠. 그런 경우에는 발전이 없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거칠게 밖에 나가서 이 인생을 녹이는 것이 무엇이냐 세파라는 것이죠. 사람과의 관계에서 극한은 사람과의 관계 여러 가지에서 우여곡절을 겪여서 오히려 이 인생이 무너져야 무너져야 인생이 깨져야 산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 제가 이야기한 유형들이 많습니다. 참 머리는 좋고 지식도 좋고 여러 조금 전에 스펙도 잘 갖추어져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삶 자체를 제대로 풀어나가지 못하는 사람들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인성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 유형이 있지만 인성이 많은 사람들은 그런 유형에 속한다. 단 인성이 많은 사람들은 이 금방 녹이게 된다면 오히려 그 다른 그 누구보다도 괜찮게 사는 사람들을 많이 제가 상담을 해왔습니다. 운이 운이 직업과 운에서 이 인성이 많은 사람들은 잘 선택을 하게 되면 오히려 그 누구보다도 굉장히 튼튼한 뿌리 깊은 나무처럼 자기 삶을 연출해 나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